코로나19 사태에도 내수 판매 방어에 성공한 르노삼성차가 새로운 모델로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QM3의 2세대 모델 르노 캡쳐를 수입해서 판매를 확대하겠다는 전략인데요. 하지만 같은 급의 XM3가 있어서 판매가 분산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김승교 기자입니다. 지난달 르노삼성의 자동차 판매량은 만 천여 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두 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코로나19 여파에도 자동차 회사들이 내수 시장에서 선방하고 있지만 르노삼성의 실적은 단연 눈에 띕니다. 르노삼성의 내수 판매를 이끈 건 지난달 3월에 출시된 소형 SUV XM3. XM3는 쿠페형 디자인과 천만 원대의 가성비를 앞세워 지난달에만 6천 대 이상이 판매되며 소형 SUV 판매 1위를 기록했습니다. 판매 돌풍을 이어가기 위해 르노삼성은 또 다른 소형 SUV 르노캡쳐를 수입하며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캡쳐 같은 경우는 뭐랄까 조금은 더 틈새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XM3는 XM3 나름대로 비 SUV 시장에서 뭔가 좀 독특한 지위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캡쳐 역시도 다른 모델들과는 다른 어떤 디자인 언어랄지 이런 감성 부분들을 경쟁 모델과는 다른 부분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거든요. 하지만 동급 SUV를 연이어 내놓는 르노삼성의 전략이 자칫 판매 분산을 일으키며 XM3 흥행에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르노캡쳐는 XM3보다 크기는 작지만 옵션을 포함한 가격을 따져봤을 때 동급의 경쟁 차종으로 꼽힙니다. 기존 QM3를 수입차로 재인식시켜 선택지를 넓히겠다는 전략이지만 3개월이 채 되지 않은 XM3와 겹쳐 흥행 행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같은 메이커가 같은 차종을 가지고 들어오면 중첩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재설 깎아먹기가 될 수가 있어요. 국내 제작사들은 국내 생산 모델과 자기네가 본사에서 가지고 들어오는 OEM 수입차에 대한 것이 겹치지 않게끔 마케팅 전략과 소비자 트렌드를 맞춰주는 것도... XM3의 성공을 등에 입은 르노삼성의 공격적인 판매 전략이 이번에도 통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김승규입니다. 주 programmes